저희가 지금 해안에서 민전이 있는데 뒤로 갈게요 뒤로 좀 물러놨게 뒤로 갈게요 나중에 방송하면 알게요 뒤로 나오시면 안 돼 다 덤벼고요? 그러면 다 들려요? 경기도 들려요? 네 네 리사로 다 대게 좀 리사가 여기서 네? 거기요? 택시 춤을 셀 게 있을 거예요? 헐 헐 진짜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왜 말해주나요? 안 말해줄 거야 자 이거 들고 해 택시 하자 택시 추구 어떻게 노래도 없이 빈방하자 너무 좋아요 다른 팀에서 파이팅 함께 할 수 없죠? 5, 6, 5, 6, 7, 8, 9, 10 진짜 너무 웃겨 5, 6, 7, 9, 10 1, 2, 1 3, 2, 2, 1 2, 1 woo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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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엘이 사같이 어이 아 쟤엘이 언니래 어이 쟤엘이 언니래 쟤엘이 언니래 아 아프다 어 한 쟤엘이 영상은 내 겨! 내 겨! 뭐라고요? 안에 내려? 내라도 힘들어! 아! 네! 아이고야!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뭐 잘해야 되는데 제 살을 모르겠어요. 뭐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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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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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그럼 저는 우리 로즈가 여기 앞에 나가서 확정기를 통해서 마지막 절함을 골라줬으면 좋겠어요. 와 백먼트 네 싫어 나는 다른 데들을 거야. 나는 브릿지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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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